여기 미국 갈 때 그거 좀 갖고 와서 줘. 왜냐면 내가 보니까 저기 좋더라고. 이런 게. 거기에도 오늘 다 모이는 그런 시간이라고 그래가지고. 수석이라고? 어 근데 너무 약간 일찍 시작한 것 같아. 그래서 못하더라고. 그래서 좀. 아 이렇게 찍지 마. 잠깐만.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 선물이야 이거. 쌀이 나와. 그래. 저 박스 저거. 알았어 알았어. 갖고 갈게. 알았어. 어디로 가? 집이 여기. 그래. 수석 잘 지내고. 나 화요일 날 가거든. 화요일 날 가거든. 화요일 날 가거든. 이 옷. 이 옷. 이 옷. 이 옷. 가기 전에 봐야 되는데. 옷 보면은. 옷 보라도 해야지. 아니 아니. 가야지. 옷 보라고. 아이고 진짜. 예지. 너 옛날 사진 다 한꺼번에 모아놨냐? 오일 날히. 오일 날 가게. 욕시. 내가 이 옷을 입고. 여주 쌀. 오리옹이. 나의 옷. 많이 필요했는데 고마워 친구, 좋은 선물을 드렸어요. 아침 새벽에 새벽기도 끝나고 갖고 오느라고 얼마나 했었어. 이 무거운 것들아. 고마워 땡큐야 복 많이 받고. 고마워 땡큐야 복 많이 받고. 해피 버스에. 어차이 7시인데 친구가 쌀 누룽지 갖고 왔어. 당신 생일날. 앞으로 1년도 건강하고 잘 잡고. 땡큐. 이렇게 이런 선물을 받아본 적 없네 그지. 쌀이 막 쌀을 지난주에 안 가놨는데. 양식을.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 이따 오후에 또 마사기 갑시다. 누나 해피 새벽. 노은